여기가 소무위도 내가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어디냐면 소무위도에 왼쪽으로 와가지고 있고 보면은 좋은 카페라고 있어요. 좋은 카페. 여기서 내가 지금 너무 도와서 요거 한 잔 먹고 있습니다. 아무도 많이 오세요. 여기. 스프레어. 아 플랜트와 나의 크기. 한국어의 고무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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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 반사일지도 좋은 카페 실내에서 지금 동쪽에 인천 송도 신도시 쪽을 찍고 있다고 좋은 카페가 이렇게 생겼구만 주인장도 아주 뭐 아주 미남이셔 있네 옥상카페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오 이렇게 돼 있네 아주 편한 의자도 전부 해놓고 여기 송도가 다 보이는구나